자 이번 시간에는 콘솔, 또 CLI, SDK, API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업의 맥락에서는 AWS의 인프라, EC2 또는 이제 배우게 될 S3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인프라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인프라를 여러분이 제어하는 방법들이 방금 보여드렸던 것들입니다. 즉 AWS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 AWS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는데요. 각각의 방법들이 다 장단점이 있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가 뭔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만든 수업입니다. 자 우선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이 AWS를 사용한다고 하면 만나게 될 제어 방법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요렇게 생긴 거 우리 지금까지 했었죠. 요건 이제 EC2를 여러분이 생성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EC2의 목록을 열람하고 바로 요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자 요러한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GUI 방식이라고 합니다. GUI라는 것은 G는 Graphical, U는 User Interfac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피컬한 방식으로 사용자가 시스템을 제어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 그런 수단 요런 것들을 GUI라고 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요거 사용하실 때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뭔가를 확인하고 다시 필요한 것을 클릭하고 바로 요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AWS에서 제공하는 인프라, 여기에서는 EC2 인스턴스를 제어하셨잖아요. 바로 그러한 방식이 GUI 방식이고 구체적으로는 AWS에서는 매니지먼트 콘솔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또는 많은 것을 배우지 않고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AWS의 서비스들에 대한 여러가지 개념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지만요. 자 이것이 이 방식의 장점인데요. AWS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인프라를 제어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것은 CLI라는 겁니다. CLI. 자 CLI라고 하는 것은 Command Line Interface 약제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Command Line이라는 것은 이 명령어를 뜻해요. 즉 GUI 방식은 마우스를 클릭하는 걸 통해서 또 아이콘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스템을 제어했다면 Command Line Interface는 여러분이 컴퓨터에다가 토닥토닥 명령을 입력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터미널 또는 콘솔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AWS 이건 이제 AWS를 제어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EC2 즉 EC2를 AWS에 있는 여러 서비스 중에 EC2를 제어하겠다는 뜻이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어 describe describe은 뭐 묘사하다 보여주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인스턴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GUI 환경에서 EC2 인스턴스의 목록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기능인데 요건 이제 명령어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텍스트의 형식으로 받아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식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이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단점은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명령어의 어떤 문법이나 요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좀 엘리트 시스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커맨드 라인 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일단 이 공부만 하시면 요걸 사용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GUI 방식보다도 더 편리하게 여러분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GUI 방식으로 AWS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이트에 접속하고 뭐 그전에 브라우저를 띄워야 됐죠. 그리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메뉴로 클릭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목록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커맨드 라인에 익숙하면 그냥 AWS EC2 described instances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든 인스턴스들의 목록을 요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장점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에 여러분이 GUI 방식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어디를 가고자 할 때 클릭하고 터치하고 터치한 다음에 또 누르고 터치하고 요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해야되는데 되게 불편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성수동에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모든 작업을 처리해준다.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GUI와 CLI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내비게이션의 비유에서는 음성으로 명령을 했지만 음성도 결국에는 언어 또는 명령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거죠. 타이핑을 하건 말로 하건 가네요. 야 그건 뭐 모르셔도 되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으로는 요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제어하게 되면 이 일련의 연속적인 작업을 한꺼번에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ws-ec2-describe-instance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퍼블릭-ip에 대한 정보만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렇게 파이프라는 것을 넣고 그래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퍼블릭-ip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나왔던 이 텍스트 덩어리에서 퍼블릭-ip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행만을 출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즉 aws의 목록을 알아낸 후에 퍼블릭-ip라는 텍스트만을 추출한 거죠.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줄줄이 명령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명령어 세트를 만들면 그것들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실행이 돼서 자동화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GUI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실행하고 실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실행하고 개가 끝날 때까지 또 기다리고 다시 실행하고 바로 요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한 거죠. 그래서 GUI 방식은 이해하기 쉽다. 배우는 노력이 덜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CLI 방식은 자동화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CLI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SDK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SDK는 Software Development Kit 이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PHP, Python, Ruby, Java, Erlang, Haskell, 여러 가지 것들의 언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사실 이 언어들이 하는 역할은 컴퓨터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명령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일을 저장한다. 파일을 읽어온다.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을 전송한다. 또는 전송받는다. 요렇게 컴퓨터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명령들이 존재하는데 그 명령 중에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어떠한 명령이 있다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그 명령어들이 실행되는 순서를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정의한 후에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좀 더 지능적이고 좀 더 섬세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AWS에서 제공하는 도구가 바로 Software Development Kit 줄여서 AWS SDK입니다. 그래서 이 SDK는 각각의 언어별로 다른 버전에 각각의 언어별로 그 언어를 이용해서 AWS의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는 말하자면 명령어의 세트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로 AWS를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개발 도구가 바로 SDK 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Node.js 또는 JavaScript 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SDK 아마존의 서비스를 제어하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직접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ec2.js라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놨거든요. 저 파일의 내용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AWS에서 제공하는 SDK를 JavaScript로 로드한 다음에 그 SDK에 SDK에서 제공하는 ec2를 제어하는 명령을 실행시켜서 여기선 describe instances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 중에서 public IP 정보만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예요.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기 있는 ec2.js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AWS에서 AWS에서 제가 생성한 인스턴스들의 목록 중에 public IP 그 인스턴스의 IP 정보만을 깔끔하게 출현해서 화면에 출력해주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SDK라는 것을 AWS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AWS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또는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WS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 PHP 뭐 Java Python 뭐 Ruby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한 이 SDK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AWS의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API라는 겁니다. API 자 API라는 것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인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API라는 것은 사실 방금 보셨던 SDK와는 뭐랄까요? 잘 구분이 안되는 개념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API라는 것은 기본적인 명령이고 그 기본적인 명령을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 어떤 도구들을 우리가 SDK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이 RESTful API라고 해서 여러분이 웹을 통해서 AWS의 인프라를 제어하거나 그 인프라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다가 ec2 아마존 닷컴 물음표 액션 describe instances 라고 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물론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입력한다고 되진 않는데 그 뒤에다가 인증 정보를 더 추가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AWS의 서버에 접속하면 그 서버에서 여러분을 인식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들의 목록을 요런 형식으로 출력해 줍니다. 요건 이제 XML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XML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작업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API 이 REST API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AWS에 제어하는 것은 AWS에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원시적인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기초적이라고 해서 얘가 제일 쉽다는 뜻이 아니라 어 가장 자유도가 높고 뭐랄까요 공통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러한 그 웹을 통해서 여러분이 AWS를 제어하는 이 방식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요걸 직접 이용하신다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AWS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걸 요걸 직접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요걸 직접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AWS에서 알기 때문에 이 공통의 API를 일단 만들어놓고 이 API를 이용하는 각각의 언어 버전의 SDK를 AWS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또는 요거를 이용하는 요 API를 이용하는 CLI나 또는 GUI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이 AWS를 좀 더 쉽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AWS에서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직접 사용할 일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